아 이거 봤죠? 5점 중에 4요.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어색해서 1점을 뺀 거거든요. 형들 저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제가 어색해서 1점을 뺀 거에요. 저도 제 거 못 볼 거 같아요. 잠깐 봤어요. 잘하더라고요. 뭐지? 패스팅을 잘 못 봤어요. 어린애들이 했으면 더 잘 어울릴 수 같은데. 수현이가 많이 못 봤는데. 어이없는데 웃겼어요. 웃겨요 웃겼어. 네. 나는 종현이는 웃기긴 했는데 잘하긴 했는데 승현이는 웃기던데. 근데 승현이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게 재밌어요. 웃겼어. 짧은데 웃긴 거 있잖아. 사람도 그냥 피식하는 느낌. 이 정도. 끝. 뭐야. 마지막으로. 어떻게 해. 네.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이거 공포물이에요? 네. 근데 약간 좀 보시는 분들이 공포물이실까봐. 혹시나 오해하실까봐. 공포물 절대 아니고요. 만화 패러디한 것 같아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제 걸 아직 못 봐서. 일단 제 것도 궁금하네요. 걱정되시나요? 걱정되시나요? 그것도 또 공포물로 보힐까봐. 궁금해. 못 빠지게. 못 빠지게. 빵이죠. 다. 잘했는데요? 잘했죠? 네. 잘했어요. 핵폭을 날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승현이 형이기 때문에. 너무 충격적이네. 비주얼이. 승현이. 충격적이네. 슬램덩크를 잊을만한. 미니스템. 승현이. 오늘 봤어요 승현이랑 졸린 거. tickets. 재밌던데 나름? 보고 안 했거든? 내 것도 이 정도로 재밌을까. 하나 걱정했죠. 감상형이랑. 5개 중에 별 3개 다. 기대를 안 했는데 보고 나니까 어? 그래서 3번 정도 봤어요. 그래서 3개 반. 3번 봤으니까. 우상 빠비하고 있지만 우리 KC는 선수 이렇게 아니, 본인은 1, 2, 3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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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또 한 번 찍어갈게요. 빅디스 시작! 빅디스, 저번에 여기서 몇 번 보셨는 거 아시죠? 네, 봤어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지 않아서 살짝 좀 아쉬운 거 같긴 해요.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이왕 할 꿈 제대로 해야 되니까. 그래도 잘 나온 거 같아서 못하세요. 어? 왜? 너무 안 믿어가지고. 이승현 선수는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. 근데 앞에만 봤을 때 저희 너무 크게 웃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플램덩크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KCC 멤버들께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KCC 멤버들께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KCC의 연습을 위하여 이승현 선수에게 뜨거운 러스트를 부탁드립니다. KCC 멤버들한테 재선 안녕하십니까? KCC 멤버들 저의 아래 54.4 회의 생각으로 출발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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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